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지가 착한 줄 아는 호구 물기신 호구 데리고 왔습니다 아니 죽으려면 혼자 죽어야지 일단 봅시다 제목 예전에 퇴사한 직원이 갑자기 회사에 찾아와 청첩장을 돌리는데 나는 안갈 거야 라고 했더니 뭐라고 냉혈한 아니 그럼 넌 뭔데 원제 퇴사한 직원 결혼식 부조 하시나요 여기서 잠시 부조 이거 하나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뭐 제가 댓글을 가져오진 않았는데 아니 결혼식에 추기를 해야지 왜 부조를 해 이러면서 혼란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물론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하나 짚고 넘어갑니다 부조는 결혼식 장례 다 포함된 겁니다 굳이 나누면 추기금 조의금 이 정도가 되겠죠 부조는 추기금과 조의금 다 포함해서 그냥 남의 잔치 결혼 장례 다 포함한 돈입니다 알고 계셨죠 갑시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그냥 평범한 직장인인데요 우선 방탄하는 거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여기다 꼭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있어서 말이죠 그러니까 바로 어제 저희 회사 여직원들끼리 모여가지고 다 같이 술을 마시던 중에 한 동료로부터 너 냉혈한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요 정말로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제가 제목에도 이미 대충 썼지만 상황을 조금 더 세밀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첫 회사 입사 후 생애 첫 회사에요 지난 6월 말에 퇴사한 여직원인데 참고로 저한테 냉혈한 이 말을 한 직원은 아닙니다 얘는 다른 해예요 아무튼 그 직원이 있었고 이제 다음 달이죠 10월에 결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총 근무기간은 2년이었으며 내일 채움 공제가 끝나자마자 바로 먹튀 퇴사를 해버렸죠 잠시 부연 설명 들어갑니다 내일 채움 공제 이게 무엇인가 하면은 청년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정립하여서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의 형태로 만기 공제금을 지급한다 이에컨대 5인 이상 중소 혹은 중견기업 3년 평균 매출이 3000억원 미만인 기업에 취업한 그런 청년이 2년 동안 본인돈 200만원 300만원을 정립하면 여기서 정부가 600 그리고 기업이 300만원을 공동 정립하여 2년 만기시 총 12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쉽게 말해서 2년 동안 일을 하면서 청년이 자기 돈 300만원을 정립하면 정부가 600 기업이 300 해서 총 900만원의 이익을 더 가져가는 겁니다 야 멋지네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거 받자마자 바로 도망갔다 이거에요 그랬는데 얘가 지난주 평일 퇴사하고 약 3개월 지나서 완전 뜬금포로 청첩장을 주겠다며 회사로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 직원이 총 15명인데요 아주 작은 케이크 하나를 사들고 말이죠 그런 뒤에 직원들 퇴근할 때까지 밖에서 기다렸다가 같은 직급 직원들과 같이 술을 마셨던 모양입니다 즉 지 동기 같은 애들 참고로 저는 선배구요 가자는 소리가 없어서 안 갔어요 아니 가자고 했어도 당연히 안 갔겠지만 어쨌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말았는데 바로 어제였죠 저희 여직원들끼리 모여서 술을 마시던 중에 부조할 거야? 결혼식장에 갈 거냐고 이런 말이 나왔고 저는 뭐 별로 친하지 않으니까 안 갈 거다 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부조도 마찬가지고요 돈을 줄 이유가 없어 그러자 걔 동료가 저희 회사 동료가 어? 왜? 딱 이렇게 반문을 하더라구요 아니 그래도 한때는 후배 직원이었는데 왜? 왜 안 가? 왜 안 줘? 이러면서 계속 꼬치꼬치 캐물어요 마치 본인 일이냐 참고로 웃기는 게 얘도 걔랑 안 친해요 그러니까 더 얼탱이가 없는 거야 여하튼 순간 어이가 없었지만 그래도 대권을 해줬어요 아니 이미 퇴사한 직원이고 나하고 친하지도 않아 그리고 친한 동기들만 만나고 가면 되는 걸 굳이 회사 안까지 들어와가지고 청첩장을 돌리는 거 이건 그냥 돈을 받기 위해 일부러 찾아온 걸로 보인다 게다가 하... 회사 직원이 열다섯 명인데 지도 그걸 다 알면서 작은 케이크 하나만 덜렁 사들고 온 거 이 역시 너무 성의 없는 거 아니냐? 무엇보다 앞으로 인생 살면서 나랑 볼 일도 전혀 없는데 그런 내가 부조까지 해야 된다고? 난 이게 의문인데? 말이 안 된다고 봐 딱 이렇게 말을 했어요 물론 술기운에 말을 조금 직설적으로 또 살짝 세게 한 것도 맞습니다마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람이 너무 냉정하다느니 냉혈안도 그렇게는 안 한다느니 어쩌니 저쩌니 하다가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런 소리까지 들었거든요 제가 아니 이게 정말 말이 되는 건가요? 다른 거 다 떠나서 당사자인 내가 그렇게 하기 싫다는데 아니 지가 뭐라고? 왜 그래? 걔 엄마야? 참고로 그 여직원 연중 제일 바쁜 시기에 내일 체험 끝났다고 니도 안 보고 퇴사를 했고요 솔직히 그래서 더 지금도 미워요 너무 이기적이잖아 거기다 퇴사 후에 서로 연락 주고받은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물론 저하고 사이가 엄청 안 좋다거나 싸운 건 아니지만 이미 퇴사를 한 말단 직원 또 곱게 보이지도 않고 이런 사람 제 인생에서 신경 쓰지 말자 이런 주의거든요 제가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 자체도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런 거 다 떠나서 왜 이런 걸로 남들이 자꾸 강요를 하는지 거기다가 사람을 나쁜 년으로 만들어가면서까지 말이죠 이거 저만 이해가 안 되는 건가요? 아니 그리고 퇴사를 하고 무려 3개월이나 지났는데 실실 웃으며 청첩장 돌리로 기어 들어오는 거 아니 뭔 꼴이야 그것도 지 때문에 그때 엄청 고생한 걸 다 알면서 이런다고요? 이거 진짜 웬만한 철판이 아니면 못할 것 같고요 그래서 더 이상하고 불편한 생각이 듭니다 안 그런가요? 그냥 본인과 친한 혹은 친했던 동기들 이런 사람들한테 주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내가 싫다는데 내 혈안이다?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런 미친 소리까지 듣는다는 게 저는 너무 화가 나요 참고로 제 경조사에 그 친구 부를 일 절대로 없을 텐데 물론 2년 내내 그랬던 적도 없고요 왜 주변에서 더 설치는 건지 어이가 없어요 여하튼 이런 상황인데 솔직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직원처럼 퇴사 몇 달 만에 회사를 찾아와가지고 단체 청첩장을 돌리는 거 여러분은 이거 어떻게들 보세요? 댓글 1번 사적으로 친한 사이면 몰라도 굳이 할 이유가 없죠 솔직히 결혼식 참석하고 축의금을 내도 마찬가지인 게 그거 다 끝나고 나면 님이랑 얼굴 볼 일 없을 것 같은데요? 그냥 대놓고 먹티를 하겠다! 그런 심부로 보입니다 마치 내일 채움 공제 먹티를 하던 말이죠 2번 냉혈한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지하 친하니까 아니야 별로 안 친하다며 여하튼 그래서 그런 거겠지만 왜 엄한 사람까지 시궁창으로 끌고 들어가? 하여간 살다 보면 저렇게 웃기는 것들이 가끔 있죠 무시해요 3번 아니 뭐? 냉혈한? 어처구니 같구만? 아니 그러면 퇴사한 직원이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전 회사 직원들한테 청첩장 돌리는 거 이거는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뭐? 칠면피인가? 어? 댓글 쓴이에게 냉혈한이라고 말한 그 사람도 조만간 퇴사한 그 직원과 비슷한 짓을 할 예정인가 봅니다 그러니까 발작바툰 누리는 거지 뭐 쓴이 그냥 무시하세요 상대해봤자 괜히 님만 피곤합니다 4번 내일 체험 공제 끝나자마자 바로 퇴사 끌 끌 끌 끌 야 담물만 쪽 빨아먹고 도망을 가버렸네? 이건 나도 마찬가지요 아예 쳐다보기도 싫은데 어? 딱 집 필요할 때만 찾는 극한의 이기주의 그러세요 5번 아니 누가 뭐라 해도 이거는 그냥 쓴이 본인 마음입니다 냉정하니 뭐니 헛소리하는 사람이 더 이상해요 댓글 아니 막말로 걔가 와달라며 밥을 산 것도 아닌데 왜 옆에서 난리를 치는 거야? 저도 이해가 안되네요 야하튼 쓴이가 야하튼 쓴이한테 냉정하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한테 이렇게 말하세요 어 그래? 니가 가서 네모까지 축하 추기도 해줘? 이렇게요 별 그지같은 오지랖을 다 보겠네 6번 아니 솔직히 예전에 퇴사한 직원한테 추기를 한다 이게 더 이상한거 아닌가? 퇴사 후에 계속 연락을 하던 사이면 또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아니고 앞으로 볼 사람도 아닌데 추기를 해야 한다는 사람들은 뭐야? 뭐 천사 코스프레야? 아니면 뭐 자발적 호구인가? 끌 끌 여하튼 이런 경우 안 가고 안 하는게 일반적인 거예요 7번 참고로 그 여직원 연중 제일 바쁜 시기에 내일 체험 끝났다고 뒤도 안보고 퇴사했다고요 라고요? 다른거 다 빼고 그냥 딱 이 부분만 봐도 그래 추기해줄 이유가 단 진짜 1도 없어 그런만큼 왜 안해주냐라는 그 사람의 지능을 의심해봐야 됩니다 이거는 8번 아니 친하지도 않고 퇴사한 사람 결혼식을 왜 가요? 부조금도 마찬가지 절대로 할 필요 없습니다 냉혈환이라는 사람 멀리하세요? 혼미한 사람 같으니까 9번 만약 제가 스니였다면 결혼식에 갈거냐? 추기할거냐? 라는 그 질문에 글쎄 잘 모르겠네 일단 상황 봐서 딱 이 소리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했을거에요 물론 스니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지만 저런 귀찮은 사람들이랑 엮이는게 더 그치같으니까 10번 이야 그만둔 직장에 굳이 쳐들어가가지고 청첩장 돌리는거 이거 진짜 웃기네 절대로 아무나 못하죠 이거는 엄청난 철판을 깔아야만 할 수 있는겁니다 한마디로 대놓고 야 돈 내놔 이거자노 이게 무슨 결혼이야 그냥 결혼을 빈자 해가지고 장사하는거지 아니 무슨 그지도 아니고 말이야 진짜 없어 보이네 참고로 나도 예전에 이거랑 비슷한거 봤어요 그리고 그 여자는 알바였으며 일도 아주 잠깐 했었거든 몇달이었나? 여하튼 그런 상태에서 무려 2년이 더 지나서 회사에 청첩장을 들고 쳐들어온거에요 참고로 연락을 주고받더니 아무도 없었어 그런데도 온거야 아니 그래 식장에 우리가 뭐 가구안가구를 떠나서 지도 돈은 받고 싶을테니까 뭐 거기까진 이해는 합니다 한다 쳐요 그런데 청첩장을 돌리러 온 년이 빈손으로 왔어 와 진짜 얼마나 어이가 없는지 우리 사장님도 그래요 멍해가지고 어 그래 축하한다 이러면서 봉투에 5만원 넣어서 돌려보냈어 집에 가라 아마 얘 왔다갔다 차비가 더 많이 나왔을거야 제발 좀 이러지 마라 진심 뻔뻔하고 없어 보이니까 12번 하는 사람 정상 안하는 사람도 정상 왜 안하냐면 딱딱하는 사람 비정상 이런 사람들 솔직히 많잖아요 예를 들자면은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학교 선생한테 선물할 때도 아니 하고 싶으면 지원자 하면 되는데 막 나서가지고 돈 거듭고 안내면을 막 이상한 사람으로 매도하고 막 오지랖 넓게 나서는 사람들 있죠 자기가 착한 줄 알고 한 대 콕 때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러지 맙시다 감사합니다 강요를 하면 안돼요 할거면 혼자 해 어? 어? 어?